다음에는 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장성은 왕성과 이성을 이어서 중국 성시 인구 순위 3위이며 중국 인구의 7.07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장성의 분포를 보면 북방의 전 지역과 동북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산동, 하북, 하남, 사천을 비롯하여 분포다가 동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 장시는 또한 대만의 원주민과 중국 소수민족이 많이 사용하는 성시입니다. 그래서 최소 대만 장 씨의 30% 정도는 원주민들이라고 합니다. 장 씨의 주요 인물로서 우리가 장장님을 들 수가 있는데 장장님은 1918년 만주 상계성을 관할하는 동삼성 순열사의 임명대예요. 이후 사실상 만주를 중앙민국 안에 있는 자치국처럼 지배했던 인물입니다. 1928년에 그가 탄 기차가 일본인에 의해서 폭파되어서 사망하고 아들 장학량이 그의 지위를 계승하였습니다. 이 장학량은 중국 근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장학량이 그 당시에 서한사변을 일으켜서 국공합작을 주도하였고 그리하여서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장계석 부자위에서 연금되어서 힘들게 살았지만 그의 영향은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앞에 보면 장관하고 장제 이런 사람들을 또한 들 수 있는데 장관은 서한의 서역 대책자로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. 또한 장제는 북송의 이학가입니다.